아가 잘 있었어? 고양아 난 니 어디 간 줄 알았어 그동안 왜 안보였어? 잘 있었어? 이 잘 지냈어? 오이야 누워 있을거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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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보자 아줌마는 강아지와 가지고 강아지랑 산책 가야 돼 잘 지내 얘들아 가자 가자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언론 집에 들어가자 야 좋냐 좋냐 이것들아 하루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좋냐 야 그늘에서 5분만 5분만 5분 5분 그늘에서 5분만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unk